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해외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시장이 계속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가 0.559, 나스닥은 약간 올랐습니다. 상승가 하나를 약간 번갈아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올랐는데, S&P는 0.38 올랐습니다. 다우하고 S&P가 조금 강한 모습 보였죠. 나스닥은 그렇게 올랐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광고합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뉴스들 보면, 전장 뚫린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경제지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차례대로 중요한 지표가 조금 예정되어 있고 또 지난주에 조금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죠. 트럼프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이런 전망도 1분에 있었지만 계획대로 그냥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표들이 파울 예상대로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울의 얘기는 물가는 좀 떨어지고 고용상황도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S&P 500 기술 선물은 점점 상승폭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통령 선거하는 날 너무 급증해 가지고 다음날 약간 조금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다른 통화들은 그 다음날 오히려 조금 원인치 됐었어요. 근데 통화들도 지금 유로보면 반등하려다가 다음날 또 다시 빠져버렸죠. 조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고 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이 좀 힘든 그런 구간이다. 왜냐?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죠. 자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향후 자기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S&P, 나스닥, 다우. 다우는 조금 더 올랐다고 그랬죠. 러셀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독일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빠진 상태로 끝났고 니케이도 금요일 빠졌다고 오늘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 올라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이나 A에 오고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회가 끝났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내놓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항생도 많이 빠졌죠. 이제 조금 빠져서 나오려고 폼 잡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미국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좀 빠졌고요. 실버 빠졌고 백금 많이 빠졌고 팔라디움 좀 빠졌고요. 구리도 등락을 크게 보이면서 좀 빠졌습니다. 자 다르 통화들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죠. 자 오일도 많이 빠졌고요. 가스는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빠졌습니다. 자 유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다시 빠졌어요. 골드하고 뭐 비슷한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빠진 겁니다. 자 유로 파운드 다 빠졌어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엔화 엔화는 좀 덜 빠졌고 스위스 프랑 엔화 빼고 전 그 전 종목 통화 쪽에 전 종목은 다 하락을 했고 미국 달러 인덱스 강한 모습 보이니까 나머지 통화들이 다 빠져 버린 거죠. 자 아무튼 조금 난해하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달러도 그렇고 주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통화 쪽에서는 달러가 급락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날은 다시 급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채권들도 올라가다가 자 오늘 다시 빠지고 있어요. 야 이거 시장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 채권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다. 근데 자 오늘 오전장은 일단 그 채권이 좀 빠져서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위로 자 그런데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채권 반응액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면 채권이 또 빠질 수가 있겠죠. 자 10년물, 5년물, 2년물 자 당기물일수록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약간 의외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또 그렇지 못하다. 자 아무튼 항생 이제 출발했으니까 항생 거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장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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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